한글자막 by 한효정 왜? 완전 쓰러져서 잤는데요, 어제? 맞아요? 안 버렸는데.. 저는 버리긴 하는데 드릴까요, 다시? 미안해. 머리 그거 오토구이 같은 거 해먹었던데. 맛있죠. 그래도 해먹을까? 내장은 또 빼세요? 그런 개념이 잘 없는데? 얘네, 이 앞뒤로 이거를 빼는 사람들이 있고 맞아요, 등에 거 뺐어요 뭔지 모르겠어요. 빼세요? 저 큰재호 같은 경우는 빼는데 얘네는 그냥 불안을 때도 있고 이쑤시개 같은 걸로 빼면 쉽게 뺀다고 하더라고요. 그걸로 해본 적 없는데 이쑤시개? 이쑤시개는 모르겠어요. 없는 거 같은데? 이쑤시개? 청량? 아니, 포크? 층시개, 설탕, 간장, 간장, 파티 우리 잘 해 먹는다고 그랬죠? 요새 같은 경우에 이건 어떻게 된다고 해야 되지? 간단한 것들 아니에요. 파스타를 넣어주세요. 엄청 칼같이 하고 그러진 않죠. 빨리빨리예요? 뚝딱뚝딱? 아니 아니요. 지금 7분 재가지고 막 해야 되고 이런 거. 어.. 네. 저희 조연줄이 그래가지고. 근데 저는 파스타나 라면을 해도 시간 재기는 해요. 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. 면의 익힘 상태를 중간중간 자주 보기는 하죠. 이거 그래. 위에는 쉽게 빠지는데. 밑에는 좀 잘 깜짝이야. 되게 꼼꼼한 선물이구나. 시계를 갖고 와볼까? 맛있어 보여요. 아니 진짜로. 새우랑 파스타죠 뭐. 네. 치즈 듬뿍 이렇게 넣고 하면 또. 그쵸. 위에 치즈뿍이 다 맛있어. 제가 얼마나 예쁜 거 좋아해요? 약간. 약간. 돌리는 거야. 오예. 파기 나다. 약간 돌리는 거야. 맛있을 거 같아 진짜. 오 되게 맛있어 보여요. 응. 음식 없이 줄어들죠. 너무 많이 했어요. 많이 드세요. 치즈 좋아하죠? 네네. 왔다. 됐다. 누구야. 나갔으면 더 맛있다. 다시. 아줌. 이제. 다행이야. 나갔다. 내가. 오 cave. 타저앉에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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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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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